오늘은 발로소득 서비스를 소개해볼게요 소득으로 이어지는 새로운 쇼핑 습관을 길러봅시다 간단한 챌린지에 참여만 해도 쇼핑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챌린지 딜 티켓이랑 이렇게 하단에 보면 챌린지가 있는데요 여기를 눌러주시면 챌린지 딜 상품을 할인 구매할 수 있는 티켓을 받을 수 있어요 챌린지 딜에서는 오직 발로소득 회원만을 위한 초특가 상품을 쇼핑할 수 있습니다 챌린지 딜 티켓 표시가 있는 챌린지에 참여해서 챌린지 딜 티켓을 수령하면 됩니다 챌린지 딜 티켓을 받으며 챌린지 딜 쇼핑을 할 수가 있어요 챌린지 딜 티켓 보일 시 최대 혜택가로 구매가 가능합니다 챌린지 딜 상품은 계속해서 바뀔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평소에 이용하고 있는 쇼핑몰이 있다면 발로소득을 통하기만 해도 무제한 추가 적립이 가능해요 쿠팡, 질마켓 11번가 등 국내외 30여개 쇼핑몰을 발로소득을 통해 결제하면 쇼핑 지원금이 추가 적립됩니다 또는 쿠팡 가격 추적기를 통해 최저가할 때 구매가 가능해요 이렇게 쿠팡 쇼핑에서 가격 추적을 원하는 물품을 클릭한 다음 관심 상품을 추가해두면 가격이 떨어질 때 알려줍니다 혹은 쿠팡 이용주 가격 추격도 가능해서 최저가할 때를 노려보세요 추가 보너스 리워드 리토는 발로소득에서 쇼핑 오픈 기념으로 최대 1억 당첨 기회를 드리는 리토 무료 증정 이벤트예요 리워드 로또로 실제 로또 당첨번호와 내 리토 번호가 같다면 최대 1억원까지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쇼핑하면 무료로 로또 같은 걸 주네요 이번에 실제 1등도 나왔다고 해요 간단한 챌린지에 참여만 해도 쇼핑 할인도 되고 캐시도 적립되고 소득으로 이어지는 새로운 쇼핑 습관을 경험해보세요 간단하게 게임처럼 가위바위보 게임도 있어요 게임하려면 100캐시를 내고 해야지만 랜덤이지만 한 번씩 재미있게 할 수 있습니다 이번 주 110만 주인공이 되어보세요 발로소득 챌린지 성공 시 받은 캐시를 쇼핑 지원금으로 바꾸면 쇼핑 내에서 현금처럼 사용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캐시와 쇼핑 지원금은 1대1 교환이 가능하고 500캐시 이상부터 전환이 가능해요 평범한 일상 속 소득도 챙기고 멋진 선물도 얻을 수 있는 발로소득과 함께 시작해봐요